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성글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전원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불법 날치기 폭거를 규탄합니다.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합의 사실상 첫 회의가 윤무덕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인한 파행으로 점철된 것을 개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특정 의원이 발의한 세 건의 법률 안만을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입니다. 국회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동의에 의한 법안상정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안을 상정했음에도 누락된 법률안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하지만 윤후덕 위원장과 민주당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고영진 의원 발의한 부동산 증세안 세 건만 핀셋으로 기습상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윤후덕 위원장은 왜 다른 의원의 법안은 상정해 주지 않았느냐는 항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강행했습니다. 오후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법안상정에 반대해서 기존 관행과 절차대로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숙려기관이 경고한 1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174건 전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결 처리했습니다. 또한 최소한 부동산 관련 여야 의원 입법안 40건이라도 함께 논의하자고 고영진 의원 안 3건을 포함해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안건에는 민주당에서 청와대 하명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싶어 하던 고영진 의원 입법안 3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전에 본인들이 억지로 밀어붙인 법률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상정 자체를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안을 특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43건의 법률안 중에서 단 3건의 법률안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 세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며 집값 안정효과도 불확실한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은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의 서면 동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정하고 표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정하고 표결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내로 남불식 그리고 안하무인 일방통행의 위원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을 비판하기보다 스스로의 행동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처리 의사진행의 들러리로 대체 토론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청와대 청부 입법만을 처리하고 거숙이 노렸을 할 것입니까? 국회에 주어진 행정부의 견제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 역할을 언제까지 도회시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억지 법안 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전면 무효임을 밝힙니다. 소위 구성을 통해 법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야당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되길 원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바로 날치기입니다. 정상적인 소위 구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 독재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이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